안녕하십니까? 종국의 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박헌정입니다. 이 영상은 2018학년도 9월 고2 가형 전반부에 대한 해설 강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2 때까지의 학평은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치? 시험 범위가 워낙에 다르기도 하고 그치? 고1 부분부터 쫙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워낙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너희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이번 학평에서 어떤 개념들이 나왔는지를 체크하시고요. 학평에서 나왔던 개념들은 나중에 수능까지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미진한 부분을 채워간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학평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시죠. 1번, 2의 5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제곱의 값을 물어보셨습니다. 발로 푸는 문제죠. 자, 밑이 같은 지수의 곱하기는요. 더하기로 바뀌게 되죠.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니까 2의 제곱이 되어서 답은 얼마? 그렇지. 4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시죠. 2번 문제 보시면 두 개의 집합이 주어지셨네요. A, 2, 4, 6, 8, 10. 자, 짝수들의 집합이 되겠고요. B라는 녀석은요. 자, B라는 녀석은 2, 3, 4, 5, 6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셨고. N, A 교집합이. 자, 웃음이 나오지요. 그럴 거예요. 이것도 팔로 푸는 문제. 공통부분의 원소 개수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공통부분은 뭐가 되니? 2가 있고요. 자, 4가 있고요. 그리고 6이 있어주네요. 아, 공통부분에 대해서 원소 개수는 3개가 되겠습니다. 3이요.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3번이 답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가주실게요. 공비가 2짜리인 등비수열 AN이 있는데 A2가 6이래요. 자, A4의 값을 구하십시오. A2에서 A4를 가기 위해서는요. 공비가 몇 번 곱해지셔야 됩니까? 공비 두 번 곱해지셔야 되죠. 그래서 결국 2, 2는 4가 곱해지니까 4, 6의 24. 답은 5번이 되시겠지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웃으면서 아유, 쉽다. 뭐 이런 게 다 있으면서 풀었을 거야. 4번 문제 보십시다. F라는 함수는요. F라는 함수는요.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고요. G라는 함수는요. Y에서 G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라고 했고 엑스프와 F와 G에 대해서 함수 정보를 완벽하게 주어지셨네요. X, Y, Y, Z, 패밀리. 자, 하이튼은 F, G가 있고요. 선생님이 중간중간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요. 무시하세요. 자, 1, 3, 5입니다. 대응관계가 이렇게 돼 주시네요. 자, 1, 2, 3에서 2, 4, 5가 되시고요. 뭐 이따구로 돼 주시네요. 자, 물어봅니다. 자, 열심히 썼거든 문제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너무나 허무합니다. 자, 합성함수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해서 최초의 1이 F2에 들어가시게 되고 그럼 뭐가 나오십니까? F1은 5가 돼 주시겠죠. F1은 5다. 5가 다시 G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뭘 잘못 봤나? 자, 선생님이 급하게 적다가 이렇게 적었네요. 여기가 1, 3, 5입니다. 자, 1, 3, 5가 돼 주시죠. 그러면 G의 5는요. 얼마? 2로 가시겠죠. 자, 아주 쉽습니다. 아마 앞에 한 바닥 푸는데 1분이 안 걸렸을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극한값에 대한 문제가 돼 주시겠네요. 자, 그래프. 자,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1. 그리고 여기에 1, 2가 있네요. 자, 그림의 모양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돼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빵구뽕 이렇게 0에서 함숫값이 표시가 됐고요. 0, 마이너스 1에서 1, 0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Y는 F, X가 되죠. 자, 그러면서 뭘 물어봤느냐.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좌극한을 물어보셨죠. 좌극한값 플러스 리미트 X가 0 플러스 우극한 값을 물어보셨네요. 자, 마이너스 1로 가고 싶은데 반대 마이너스 방향에서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치. 그때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향하기 때문에 결국 함숫값은 1을 향해서 가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0 플러스 0에 대해서 우극한입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0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함숫값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돼 주시겠죠. 그래서 답은 1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십니다.